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 가입 규모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올 상반기 농지연금 신규 가입은 970건으로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총 가입 건수는 6,17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연금지원총액도 신규 가입 증가와 지난해부터 상향 조정된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% 증가한 244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상반기 대비 30% 증가님과